어? 여긴 어디지?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요? 저 또 지옥에 왔어요? 그래 또 지옥에 왔다 왜요? 왜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말해줄까? 뭔데요? 뭔데요? 친구 뒤에서 욕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귀신인 척 뒤에서 속였지 아니 그건 장난인데 장난은 친구가 재밌어 하는 선에서 치는 게 장난이야 너가 한 거는 괴롭히는 거고 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지 지켜보겠어 그럼 저 이제 다시 가도 돼요? 그건 아니지 지옥 말랑이 거래에 가라 지옥 말랑이 거래? 여기가 지옥 말랑이 거래 현장인가? 여기가 어디지? 어? 남반장? 어? 안 갈래? 너도 말랑이 거래 현장 왔냐? 어? 나도 말랑이 거래 현장 왔는데 근데 넌 어디야? 난 창피 난 지옥인데 어쩌다 지옥에 갔어? 그게 너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어? 여기 천국 문방구 갔는데 신기하고 멋진 말랑이랑 파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잔뜩 들고 왔지 어? 청매? 부럽다 나도 꼭 나중에 천국 말랑이 거래 갈 거야 뿌 그럼 해볼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어? 세계지도 팝인? 우와 신기하다 천국에는 이런 교육적인 팝이지 많더라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응 이거랑? 전 이거요 기타 팝인 뿌 우와 기타 팝이시다 어때? 승인? 좋네 그래 승인 승인 오 오 이거는 기타 뭐야? 너무 귀엽다 반장아 너 기타 칠 줄 알잖아 뿌 오 기타 막 이렇게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난다 우와 우와 천국에 오니까 기타 팝인데도 기타 소리가 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역시 반장이는 멋져 어? 뭐야 다 분리되었잖아? 퍼즐을 맞춰야되잖아? 뭐야 어렵잖아 나 머리아파 오 내가 도와줄까? 어 반장아 흐흐 이런 건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여기 됐지? 그럼 이렇게 될 거 같고 다 됐네 헤헤 뭐야 또 분리되었잖아? 지옥에 가면 계속 분리되는 팝이신가 봐 그런가 보네 평생 맞춰야돼 난 별로 낼 게 없는데 다음은 난 별로 낼 게 없는데 조금 평범하지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어 나 저기 집에 하나 있는데 좋아요 반장이가 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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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축구공 모양 파빗으로 변했잖아? 이거 멋지다! 이거 이렇게 분리된다! 아 대박! 천국에서 파비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나봐! 나도 가고 싶다 뿌! 천국말랑이거래! 오! 이거 재밌는데? 오! 이렇게 분리된다! 그 다음엔! 이쪽이 여기 있지? 오! 재밌잖아요! 방송! 고마워 양달래! 뭘!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반장이 사랑의 크기만큼... 어! 뭐야! 하트팟이 작아졌잖아? 어... 뭐야! 반장이 사랑이 사실 이만큼이었던거야! 기억이 오니까 하트팟이 작아졌잖아! 꿀! 긴장해 양갈래! 그 파빅도 되게 재밌을거야 해봐 이것도 되게 귀엽고 재밌잖아 재밌어 재밌지? 그래 재밌다고 그래 인정 마지막으로 거래할 것은 이곳! 요즘 유행인 파빅 동전지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건데 뿌!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나도 비슷한거 있어 이거 오 좋아 승인 승인? 응 아쉬운데 마지막판이라면서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뿌! 아 추가 그래 여러분 저는 이거요 수박수박 응? 저건 수박수박이 야야야야야 되나? 저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그럼 전 이거요 레몬말란 레몬 레몬 좋습니다 승인 승인 동전파빅 동전파빅 이거 귀엽다 이 안에 뭐가 더 나 이거 엄청 받고싶었던건데 우와 오 오 천국이니까 신기한 장론들이 많아지네 천국말랑이 거래 대성공 나도 안에 못 들어있는거 아니야? 뻑아들었을까요? 집사 이게 뭐야 으악 바퀴발래잖아 우양 으악 에이 뭐야 밤랑이 거래 으윽 지옥 밤랑이 거래 싫어 우웅 우웅 ALL 안녕 나는 천안에 사는 송유진아라고 해 나는 한두 번 오마이비키를 봐 오마이비키가 너무 좋아 내가 오마이비키 엔딩송을 피아노로 치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악보를 써줘서 내가 맨날 연습해 그래서 이제 다 연습했어 내 편지 꼭 봐줘 꼭 봐줄게요 유진이가 그리고 여기 사진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공개할까요? 유진님?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유진 오케님 짠 아 너무 귀엽죠 이 사진 제가 맨날 맨날 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